충치가 생긴 코코멍 요건 요렇게 좋아 아, 가, 갑자기 왜 이가 아프지 아, 초콜릿이 많이 껴있네 아이고, 귀찮아 뭐하는 거야? 그럴 시간에 싱싱마을을 정복할 방법이나 좀 떠올려보라고 아, 충치균 113호잖아 조상,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군 그럴 상황은 어떤가 현재 이곳은 음식물 찌꺼기와 악취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흠, 대체 어떤 녀석 입속이 그렇게 더러운 거야 아니, 저건 코코멍이잖아 이곳은 그야말로 정복입니다 흠, 하하하하 좋아, 좋아 아주 잘했다 113호 계속 진행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참팡 코코멍이 충치러 아파서 정신 못 차리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출동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작아져라, 광산총 어? 어? 이 총을 쏘면 뭐든지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말씀 잘 봐 우와 어디 갔어? 그냥 없어졌네 어? 어? 우와 아냐 여기 있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진짜 작아졌어 이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 뭐니 굉장하지? 괜찮아 너 혹시 아니 나 오 어 너 혹시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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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랬었군 춤추다, 춤추야! 아, 아, 난 괜찮아, 이거 봐 거거거거거거거거 아무렇지도 않아 으악! 어,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어 으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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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엄청 아프겠다 안 됐다, 코코몽 으악! 안 돼! 치과는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그럼 충치를 그냥 두겠다는 거야? 으악! 으악!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으악! 정말 괜찮겠어, 코코몽 차별이 치과에 가는 게 아, 아냐, 이 방법이 최고라니까 참 으악! 정신 바짝 차려? 녀석이 이가 아파서 쓰러질 때 공격하는 거다 그런데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럼 시작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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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다! 자! 우와, 코코몽 정말 꾸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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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조심해! 이제 코코몽 입 안으로 들어갈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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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건 또 언제 만든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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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몽 성공이야! 좋았어! 이제 오른쪽 어금니로 가면 돼 알았어! 으악! 저 음식 찌꺼기를 좀 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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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으악! 이거 며칠 전에 먹었던 감자 요리잖아! 코코몽! 도대체 이를 닦기는 하는 거니? 그럼! 좀 전에도 양치질 했다고! 으악! 지저분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 맞아! 냄새도 이상해! 으악! 으악! 빨리 중치부터 치료나 해줘! 저기! 저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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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프기 시작했어! 아 referenced's true Man! 코코몽 조금만 참아! 모두 공격! 이야아아아아우! 이야아아 outrage! 이야아아아! 으악! 야아아아악! 흐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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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아! 각을 폭탄 공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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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군 총치견! 모두 공격하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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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치기들이 엄청 몰려와! 흠! 어? 복종 마루 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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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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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너무 아프잖아! 이 정도도 못 참아! 거의 다 됐어! 너! 일부러 아프게 하는 거 아냐? 으아! 으아! 미안 미안해! 으아! 제발 살살 좀 해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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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충치균들이 잘하고 있나보군! 으아! 으아! 여보세요? 세균캔님! 도와주십시오! 으아! 113호!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어서 빨리 지원을! 에헤헤! 으아! 으아! 113호! 113호! 큰일이네요! 세균캔님! 빨리 도와줘야해요! 크으! 코코몽 녀석들! 직접 공격할 줄이야! 좋아! 우리도 출동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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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쪽은 다 끝났어! 좋아! 하지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공격해야 해! 으아! 진일이다! 으아! 어? 코코몽 무슨 일이야? 으아! 아! 반대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 으아! 으아! 반대쪽 어금니? 그렇지! 더 세게! 좋아 좋아! 하하! 아하! 저건 세균킹이잖아! 아! 아! 뭐라고! 세균킹이 내 입속에!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지? 아! 로봇콩 어서 막아줘! 알았다! 공! 야! 이야! 드디어 나타났군 깡통! 다크팡! 설탕 시럽 공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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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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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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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치폭탄 공격이면 코코멍에 이는 영혼이 썩어버릴 거다. 여보 콩! 저 폭탄을 막아야 해! 알았다 콩! 어쩌지! 거그랭이 다 떨어졌나봐! 다 썩어버려라! 으악! 로봇콩! 폭탄을 막아내다니! 다급함! 뿅망치로 이를 부셔버려! 으악!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콩콩! 로봇콩이 위험하지 뭐니! 으악! 큰일났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뭐라고? 방선총 효과가 떨어져 가나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 그럼 우리도 곧 커진다는 거야! 빨리 나와야 해! 어쩌지! 아! 가들 폭탄! 코코멍! 당장 밖으로 나가! 너희가 나와야 한다니깐! 아니! 집 밖으로 나가라고! 빨리! 아! 찾아! 아! 알았어! 알았다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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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파크팡! 최후의 일격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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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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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밖으로 나왔잖아! 거의 다 이겼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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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충치 기운은 없어진 것 같아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음식을 먹은 후엔 꼭 깨끗하게 양치질 해야 해 이렇게 치약을 짠 다음 3분 동안 어금니 안쪽까지 잘 닦는 거야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아 ここも?